병원 문을 나서며 병원 문을 나서면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병동 속에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동 밖에 온통 환자로 발병 지대다 병원 침대의 환자는 치유해서 살아날 터이지만 병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병자는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참다운 삶의 텃밭에서 은혜의 파종도 못하고 자꾸만 지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다 어느 날 저 세상으로 주님 따라가는 작은 숲길을 오늘 나는 얼마쯤 죽어가고 있을까 아무도 진단해 주지 않았다 오직 작은 숲길을 따라가는 주님 향한 기도 시간만 알려줄 뿐 이 영상은 일본의 작품으로 주님께서 정말 정말 좋고 오늘의 작품의 작품은 한국과 함께하는 신과세계에 진행이 많았다 감사합니다.